자 이제 드셔보세요 이게 저 살렸어요 제가 입맛이 진짜 없었거든요 이걸로만 일주일간 밥 먹었잖아 기력이 살더라고 고추를 깨끗이 씻고 홍다비를 까고 물기를 살짝 닦아주세요 네 어머니 제가 요리사가 아닌데요 청양고추 7,80개 빨간고추 10개 양파 1개죠 어머니 매운거 싫어하면 양파를 하나 반쯤 넣어도 돼 어머니 이건 간단한 요리죠 그렇지 드디어 간단한 요리 처음으로 나왔어 반을 잘라서 그러면 오빠가 실을 이렇게 썰어 분업이 아주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주로 머리를 쓰는 심 셰프 이게 뭐야 이게 일저질렀어 또 난리 지겨나서 또 머리 쓴다고 일저질렀냐고 머리 어머니에게 요리하는 건 추억이라 나중에 모자이크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머니 얼굴 많이 찍어요 모자이크 오빠가 해주거든요 야 이거 어떡해 왜 우리 추억인데 우리 오빠는 이런 거 쳐도 얼굴에 뭐가 나 초민감성이라 내가 화장품 실험할 때 다 오빠한테 발라보잖아 군대 가는데 차 속에서 엄마 썬블록 챙겼지 그러던 아들인데 맛있다고 그래도 이거 하겠냐고 나도 안 할 거 같은데 천도 맺고 안 한다고 엄마 아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이번에 개발한 게 있냐 이 정도만 썰어갖고 다지기에 살짝만 다지는 거 이렇게 해도 등삼부장 썰어 넣잖아요 칼질하는데 카메라 뭐라는 건가요? 손 잘라라는 건가요? 카메라 보고 칼질 좀 해봐 선수들은 그렇게 하던데 이 정도 넣으면 이거 다지기 있잖아요 다지기 어머님이 사주셨는데 이거 노협찬 협찬이지 엄마협찬 어머님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한 여섯 번? 진짜 세상 편하네 다지기로 하니까 어? 없어 그런데 이게 두고도 그런데 양파는 왜 안 다져요? 다져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차라리 조그미니까 양파는 네 번만 다져주세요 그러면 형형색색이다 집에는 아무 고기나 기름 좀 많이 없는 부위로 돼지고기 썰고 소고기 턱과도 되고 불고기 땀으로 소고기 사람들이 고기 어떻게 다지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다지기로 아 약간 좀 잘게 썰어서 아 고기 조금씩 다져야 돼요? 욕심되면 시간이 더 걸려 맞아 우와 우와 이제 다져지네 강고기 살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로 없어 난 그때가가 절대 강고기를 안 산다는 거 아냐 고기는 300g 정도 넣는데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덜 넣고 싶으면 덜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보카도 오일을 웍에다 하나 띠 그냥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도 아무 오일이나 새로 읽었는데 아보카도 오일이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치? 중약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네 진불이요 어머니 힘들까봐 양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다 넣어요 양파 먼저 먹고 오 많다 아싸 많다 많이 하고 싶으면 이거 양 두 배로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알아서 물이 나고 왜 안갖고 소리를 푸는 거로 아 아 소금이 소금이 아닌데 뭐 맛있는 거 넣고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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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어요 진짜 굵게 갈렸다 집간장 7티 넣어주세요 참치 접 7티 1티 다신 많이 넣고 2컵 아싸인 생 1티 내면 더 맛있는데 생략 가능합니다 이건 자연재료예요 물기가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만 끓이면 끝이에요 응 성질이 고픔은 좀 세게 했다가 망해지면 좀 중분도 줄였다가 물기가 없으면 좋은 사람은 이제 마음대로 하면 돼 취향껏 응 2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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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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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딱 짜여져 가면서 매콤해하고 입맛이 확 도는 그런 맛이에요 최고 달콤 바콩게에다가 물을 조금만 넣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이제 넣고 뚜껑을 닫고 두 분간 돌려주시면 끝 계란후라이하기 귀찮고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진짜 편해요 그냥 코키를 따고 코키를 바늘로 갈라. 네.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네. 목을 돌리면 빠지. 짠. 바닥에 놓고 쫙쫙쫙 돌려서 맛있는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진짜 몸에 좋아요. 피부에도 좋고. 역시. 아 맛있겠다. 완전 영양식이네. 우와. 이야. 음. 꼼꼼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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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다가 짜면. 밥도 넣고 싱거우면. 요거 좀 더 넣고. 훌륭해. 한 끼로. 저희는 항상 돌솥밥으로 먹었지. 이렇게 아보카도 비빔밥으로는 처음 먹거든요. 덜 매우라고. 음. 음. 진짜지. 맛있어. 요즘 코로나 후유증이 어머니. 입맛이 없대요. 미각을 잃고 입맛이 없다는데. 그럴 때 이거 꼭 잘 챙겨 드시고. 밥 한 공기 뚝딱 하셔서. 영양가도 있고. 기력을 회복하세요. 나를 살리는 음식이야 이게.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별 말씀을. 아보카도랑 하니까 더 맛있네. 더 맛있어.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도. 그렇게 하면 먹을 수가 있어. 와사비 마요네즈 없으면 어때요. 그냥 마요네즈에 와사비를. 자기 취향껏 만들어서 넣으면 돼. 양파 하나를 하면 맛있다고 유튜브에 나오길래. 한번 끓여봤더니. 괜찮아요. 미역국 제가 끓였어요. 맛있죠 어머님. 맛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날개만두.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근데 만두까지는 못 만들겠고. 다 냉동만두를 하는데. 댓글이. 언니 이거 누가 베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언니 특헌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래요. 특히 저희 언니. 계속 날개만두 하면. 애들이 잘 먹어. 애들이. 왜냐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못하니까. 집에서 맨날 날개만두 해먹고. 뚝딱뚝딱하니까. 근데 애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룽지 이렇게 올려먹잖아요. 진짜 맛있잖아요. 아니 이걸 어디다 얹어도 괜찮아. 어디에 올려도 감사해요. 근데 하여튼. 많이 해서. 남은 거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남은 거는. 뭐 일주일이나 뭐. 끓여요. 약 한 번에 보글보글 끓여서. 식혀서 또 냉장고에 넣고 먹지 뭐. 워낙 짭짤해서. 잘 안 상하는데. 근데 일주일이면 다 드실걸요. 다 먹어. 너무 맛있어서. 네 오늘은 저희 어머님이 저 항상 해주셨던. 어머님의 맛. 저는 알지만 이제 우리 뿐이들한테 너무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머님 졸라서 이렇게 레시피 배웠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도 두기고. 꼭 해보세요. 맞죠? 너무 맛있죠?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가르쳐준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뻐지고 부자되고 맛있는 하늘의 집에 놀러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언니 안 unted לנו 인 Harus 메